이 영상은 왜 이렇게 잘 안가오는거야? 이 영상은 왜 이렇게 잘 안가오는거야? 놀랍지도 않다는 의지 밥 먹은 뭐 오빠도.. 이제 딴 데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? 힘들어.. 올라갈 힘도 없어.. 밥 먹어.. 왜 집에 안 들어오는 건데 상큼해 벌써 일어났어요? 어머 와준다 네가 삼겹살 먹고 싶다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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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알았어 알았어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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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만 심으러 갈까? 뭘 심어요? 티비엔 티비텐 즐거움의 시작 티비엔